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레고를 하나 조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30376 나이톤 라이더 킹스 가드 뭔가 창쿠사 같이 생겼는데 말을 타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있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자 순서대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몸통은 위치조립이 됐고요 자 이제 바퀴 바퀴가 두 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렇게 아 좀 이상하네 이거 파리 부품이 한 개가 남았네요 간단하게 30376 레고를 조립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